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청량기능사입니다. 청량기능사를 강의할 이영수입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고요. 핸드폰 번호가 010-4627-1443번. 제 전화분노하고 전화분노하고 자 이름이니까 그죠 공부를 하다가 좀 궁금한 점이다 좀 이해가 안간다 이러면 언제든지라도 좋으니까 그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게 시간을 맞춰서 뭐 꼭 뭐 좀 바로바로는 뭔 하더라도 그죠 꼭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니까 언제든지라도 궁금한 점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우리 기능사는 그죠 청량기능사는 지금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은 그죠 청량기능사는 일반인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기능사가 지금 많이 이제 부족하지 부족한 편입니다. 그죠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것 한 분인 저것 한 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르긴 다른데 그죠. 그래도 이제 지금 수요가 우리 청량기능사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죠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제 어 연령을 구분 않고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기능사에서는 그죠 크게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기능사 책으로 그죠 기능사 책으로 강의를 할 건데 이 기능사 책은 그죠 기능사 책은 제가 이제 썼는 건데 제가 썼는 건데 이 기능사에서는 크게 그죠 우리 청량에서는 그죠 청량에서는 우리가 책의 우리가 파트를 보면은 그죠 책의 파트를 보면은 자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장 1은 11장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제 2차에는 우리가 이제 실기편이죠. 그죠 기능사는 이제 필답은 없습니다. 그죠 필답은 없고 이론과 그죠 이론과 저기 이제 뭐냐 필기하고 그죠 필기하고 자 2차에서는 이제 바로 실기가 들어가는 거죠 실기가 들어갑니다. 실기가 들어가는 거죠 필기에서는 크게 우리가 1장에서 1장에서 자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데 자 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그죠 1장이 자 이제 총론 부분입니다. 그죠 총론 부분 총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척지학 분야 그죠 자 요거는 요거는 한 번 정도 꼭 정리를 해 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총론 부분이 있고 자 우리가 거리 청량이 있죠 거리 거리 그죠 자 자 뭐냐 우리가 평판입니다. 평판. 지금은 평판 잘 안하지만 기능사에서는 평판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2차 필답에서 그죠 저하고 이제 항상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기하러 많이 오신 분들이 그죠 평판을 요즘 또 안 쓰는데 왜 평판을 쓰느냐 그러죠 평판을 우리나라에서 300년 동안 썼습니다. 그죠 그죠 100만도 썼는데 기능사 시험하고 지적 기사 산업 기사 지적 기적에서는 그죠 전부 이거 우리가 기사 산업 기사도 평판 아직 있습니다. 평판 청량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론과 실물을 실지 이제 실물을 현장에서 기계를 만지고 해보는 거죠. 자 또 이제 우리가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자 높이 청량 그죠.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청량이 있고 자 이제 또 청량에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각이죠. 각 그죠. 각 청량이 있고 자 이제 트러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트러버스가 있죠. 트러버스 청량. 트러버스 청량이 있고. 트러버스 청량이 있고. 자 뭐냐 우리가 삼각이다. 그죠. 삼각 청량이 있고. 삼각 청량이 있고. 자 지형 청량이 있죠. 지형 청량 그죠. 지형 청량이 있습니다. 그죠. 지형 청량이 있고. 이 지형 청량에서 그죠. 지형 청량에서 보면은 좀 달아야 될 문제들 그죠. 지형이 있고. 자 이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노선 청량 그죠. 노선 청량. 노선이 있고. 자 면체적입니다. 그죠. 면적과 체적. 요것도 면적하고 체적도 요것도 꼭 꼭 한두 문제 등장을 합니다. 면적, 체적. 자 이제 그래서 위성 청량입니다. 그죠. GNSS 위성 청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파트는 파트는 11개 파트로 해서 그죠. 나름대로 큰 중심점. 그죠. 큰 포인트만 좀 알면은 그죠. 포인트만 좀 알면은 청량은 이론적에서 필기가 무단하게 이제 60점 이상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각각을 보면은 그죠. 자 한두 문제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지적에서는 삼각이죠. 지적에서는 삼각입니다. 그죠. 자 청량에서는 삼각이죠. 삼각. 삼각하고 각 청량하고 높이 청량하고 다 그죠. 거리 청량하고 척지학하고 다 군데군데 한 문제씩은 등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파트로 가지고요. 파트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건데 너무도 그죠. 다 누구나가 청량하면 제일 이제 기본입니다. 그죠. 자 고등학생들은 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러한 청량에 대해서 처음 들을 겁니다. 그죠. 청량에 대해서 처음 듣는데 이러한 청량들을 그죠. 청량들을 자 11개 파트로 가지고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파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11개 파트에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 그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죠. 저 시간에서는 자 요런 이론과 그죠. 이론 파트하고 실기 파트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알아야 될 그죠. 청량에서 그죠. 청량에서 알아야 될 자 요거는 교재를 보지 말고 그죠. 교재를 보지 말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설명을 들어보시고 요게 이해가 좀 되면은 자 나중에 이제 책에서 그죠. 책에서 모든 청량들이 연관이 됩니다. 그죠. 이제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를 묻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청량에서 그죠. 청량은 사실 뭐라 그랬습니까. 청량은 청량 청량은 그죠. 청량은 이렇게 나오죠. 청량은 청량은. 자 이 청량이라 그럽니다. 청량. 청량은 뭐의 준말이냐 하면은 뭐냐. 청천 양지의 준말입니다. 청천 양지. 즉 뭐냐. 하늘을 재고 땅을 헤아린다 그랬어요. 청천 양지의 준말을 뭐냐. 우리가 청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청량에 대해서 그죠. 이러한 청량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별자리에서 그죠. 별자리에서 그 땅의 위치를 정하고 정해진 위치를 가지고 양을 정하는 거 그죠. 이게 우리가 청량. 척천 양지입니다. 척천 양지. 그리고 척천 양지의 준말을 청량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청량은 실치 뭡니까. 이제 우주가 있죠. 우주 그죠. 우주가 있고 우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있죠. 지구 그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죠. 우주하고 지구가 있죠. 자 우리가 삶의 터전. 삶의 터전. 그죠. 자 실치 우리가 뭡니까. 하니가.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우주라고 그랬죠. 삶의 터전은 우리가 삶의 터전은 지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주하고 지구의 그죠. 지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측을 해서 그 위치를 헤아린다 그랬어요. 그죠. 해치를 헤아리고 위치를 헤아리는 척천 양지의 기술과 그죠. 기술하고 그 원리를 다룬 지혜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죠. 우주와 지구에서 그죠. 자 요거에 대한 것을 관측을 해서 그 위치를 헤아리는 그죠. 위치를 헤아리는 척천 양지의 척천 양지의 기술과 척천 양지의 기술과 위치를 원리를 헤아리는 그죠. 자 지구에 있는 학문을 우리가 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량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가지고 자척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정한다. 그 위치에서 뭐냐. 양을 정하는 것이 청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청량은 그죠. 청량은 실제 뭐냐 하면은 청량은 뭐냐 하면은 그죠. 자 위치를 양을 정한다 그랬죠. 양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청량에다가 그죠. 청량에다가 어떻게 위치를 정하느냐 이겁니다.